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 다 태어난 일자가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태어난 날짜에 관해서 그 날짜에 태어나면 운이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요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일, 7일, 13일, 19일, 25일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해당이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 제물복은 타고났어요. 네, 다행히도.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금전의 인연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돈이 있어서 문서를 잡았어. 그럼 그 문서가 대박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금전이 나한테 많이 불려져서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금전의 인연이 많아야 제물복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윗사람이나 뭐 귀인 아니면 부모님한테 도움이 종종 있어요. 내 운으로도 제물 운이 발복이 되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식주 먹고 싶은 거 먹고 있고 싶은 거 있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이 양반들은 잘 꾸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년에는 평범한 운이에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좀 매사가 좀 꼬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년 고생은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9세, 38세 때부터 운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뭔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놓으시면 그게 잘 다져져서 29세 아니면 이제 38세 이때 한꺼번에 나한테 좋은 기운이 팍 들어옵니다. 그럼 그 시기에 돈도 많이 들어오겠죠. 이제 장사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어디 봐도 이 자리는 너무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나는 왜 우리 가게에는 손님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일, 7일, 13일, 19일, 25일 생분들은 잠시 잠깐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사람이란 건 다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벌릴 때가 있어요. 쫓아간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허황된 욕심을 부려도 그건 더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9세, 38세 이때 운을 잘 다 녹여서 이뻐해 주시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이뻐해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운이라는 것도 나한테 더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일, 8일, 14일, 20일, 26일 생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신 분들 그리고 좀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아이디어,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 또 이게 있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합이 잘 들어서 가족 간에 합심이 잘 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우리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이 없어 다 제가 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부모와 인연이 좀 희박하다. 그래서 일찌감치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실부모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젊어서는 초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패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거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가 아니야. 사람은 때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중년 이후부터는 정말 운이 열립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운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중년이 되시면 그동안 노력하고 쌓아놓은 그런 공들이 그때 돼서 활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모 형제지간엔 뭔가 인적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부모 덕이 없을까. 아 우리는 형제지간엔 왜 이렇게 우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잘 따져보세요. 내가 이 날짜에 태어났나. 그래서 단 내 식구들과의 인연은 약하지만 오히려 남이 더 나은 사람들 상사,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위에 상사나 윗사람들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2일, 8일, 14일, 20일, 26일에 태어나신 분들 뭐 이제 의식주도 풍만하고요. 그리고 21세 그리고 33세가 되시면 운적으로 대기를 하시기 때문에 뭔가 소원성취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 기쁘게 하루하루 이뤄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일, 9일, 15일 21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 가족들이 화합이 잘 돼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서 잘 다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족애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사를 둘러봤을 적에 평탄하다. 웬만큼은 평화롭고 운수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좀 나쁜 얘기 한 가지가 있다면 가족들이 화합이 잘 되고 평탄하긴 한데 뭐 남편이나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깨지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부부지간에 사별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초년과 중년에는 고생이 따르더라도 말년부터는 이분들은 운이 되게 길해요. 우리가 왜 말 중에 초년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말년 운이 좋아야지. 말년 운이 좋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도 뭔가 성공성자를 이루실 수가 있고 내 자신도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운기가 들어오는 해는 40세 되는 해하고 45세 되는 해에 좋은 운기가 들어옵니다. 네. 네 번째로 4일, 10일, 16일, 22일, 28일생 자 이분들 같은 경우 학자 예를 들어 공부를 해도 석사, 박사 가정까지 밟아야 되고 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래서 학문이 되게 쌓인 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방끈이 긴 분들이 많다. 공부하는 자체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이 영상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이제 또 이 공부에 취미를 붙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할 게 공부밖에 없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남들 잠 안 자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또한 큰 노력이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학문 쪽에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름 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넓혀 가신다라고 하면 제주 재능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라 그 특수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실 수도 있어요. 딱 이름만 되면 아 이 사람 유명해 이런 소리 듣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재산 상속을 받거나 누가 물려준 게 있다라고 하면 일찍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돈이 본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7세 37세에는 성주 운도 들어오지만 이분들은 그 운 자체가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냐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운을 37살에 들어오는 운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내가 평생을 그 운기로 갔다가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5일, 11일, 17일, 23일, 29일생 자 이분들은 우리가 겉으로 딱 봤을 때 막 체격이 좋아. 튼튼해 보여. 몸의 크기는 크지만 이 겉으로는 크지만 좀 안에가 쇄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기능, 장기능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민한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골치 아픈 일이나 걱정, 흔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자. 근데 사람이 아닐 때는 쿨하게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내 몸도 알아. 아, 내 주인이 마음이 슬프구나. 기분이 우울하구나. 다 알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기운 자체도 침체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5일, 12일, 17일, 23일, 29일생 분들은 생각 자체 근심 걱정이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털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건강도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성격 자체가 결백하고 정직하고 막 그래서 그래. 고지식하고 내가 이걸 해결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 부터 1번서부터 10번까지 막 생각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성격으로 인해서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학자, 법조인, 군인, 경찰 이런 직업이 잘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기보단 그리고 제복은 잘 타고났으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 같은 경우 34세 그리고 36세가 돼야 기준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진급이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 이 때를 잘 맞추셔서 꼭 대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6일, 12일, 18일, 24일, 30일에 태어나신 분들 성격이 순해요. 유해 그리고 또 유하고 순하면서도 강직한 면이 크시고요. 지혜와 인내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보다 내가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스타일 그리고 또 활동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냐 명예욕이 되게 강하세요. 그러면 명예욕이 강하시다 보면 내가 내 틀에 대한 흠집이 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 좀 뭔가 나만의 생각이 일단 있으신 분들이에요. 평생 사시면서 막 크나큰 고통은 없다라고 해도 단 뭐냐 내 틀이 있으니까 좀 외로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사를 둘러봤을 적에 순조롭고 잘 해결이 되실 테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는 안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세 이후가 되시면 여태껏 내가 살면서 초년에 노력한 대가가 돌아오고 뭔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결실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38세 모든 분들이 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언제쯤 풀릴까. 나는 언제쯤 행복할까. 나는 언제쯤 돈 걱정 안 하고 살까.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운이 열리고 좋은 때가 올 때 좋은 운이 올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잘만 잡으시면 인생 역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끔 댓글에 무슨 소원 이뤄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 호명을 꼭 하기보다 그 글 자체에 담긴 그 정성을 담아서 제가 촛불 발언을 또 가끔씩 해드릴 거예요. 며칠 전에 영상 보시고 남겨주신 분이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되셨나 봐요. 근데 시댁이 하와이에 있나 봐. 이제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한테 이쁨 받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식들 이제 결혼시키실 땐 다 그런 생각이잖아. 그죠? 내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니까 좋은 또 새로운 곳에서 다른 식구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2022년도 이민년에 시집장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장가가고 시집하시면 꼭 서로 더 좋은 가정 꾸리고 새로운 식구들 만나서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인정이 좀 넘치시는 스타일이시죠? 뭐 본인이 인정해주시나요? 네. 주변의 여론은 어떠신가요? 뭐 성격 지랄맞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오시는 기존의 신도분들은 또 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보살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다고. 편하다고. 네. 편하다고. 네. 편하다니까. 왠지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이 있고 함부로 막 이렇게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고 조심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네. 저는 또 때로는 또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멋지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참. 그래서 주변에 항상 많은 인연을 쌓아가실 것 같고 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꼭 인간 세상이 그렇지가 못해서 그렇죠. 네. 좋은 사람. 네.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도 이렇게 속아내고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하면 네. 저희가 뭐 대운 들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운 들었을 때는 주위에 인간 정리가 돼요. 저절로요? 저절로 또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내가 노력을 해야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마음이 약해. 그래서 가라 소리를 못 하겠지. 이러면 네. 좀 정리하기 힘들어요. 왜? 또 언젠가 돌아오면 또 받아줄 거니까. 근데 이럴 때는 내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네. 쓸데없는 인연들은 정리정돈. 가위로 싹둑 잘라내주세요. 싹둑. 네. 잘라내셔야 본인한테 더 좋은 기인들도 들어오고 네. 돈도 더 들어올 수가 있고 네. 일단 조차하고 하는 건 뭐든지 얘기를 잘 들으시면 좋겠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인간정리법 네. 인연정리법을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제 정리해야 될 사람들 네. 그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시간엔 이제 딱 다섯 나이대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또 다른 나이대는 다음 시간에 언제든 한 번. 다음 시간에 또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갑자생 네. 되시는 분들 네. 갑자생 일단 이제 서른일곱부터 운이 들어오는 형국인데 네. 뭔가 내가 되는 게 없는 거 같아. 뭐가 될 때 타면서도 안 돼. 네. 분명히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바약으로 일단 제일 첫 단계로 인간 정리에 들어갑시다. 아 인간 정리. 자 여기서 갑자생 분들은 어떤 나이대를 조심해야 되냐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나이대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점사를 빼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듣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가 상충 원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는 그냥 이제 영으로 일단 내려드리는 거예요. 네. 자 김희생 분 네. 요 분들 주의를 살펴보세요. 김희생 양띠분이 있나 없나 그러면 이 분으로 인해서 여태껏 본인이 이분이랑 사이좋게 잘 지냈다 하더라도 김희생 요 분들 때문에 본인이 피해 보실 일이 분명히 생겨요. 오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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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러드리는 거니까 정리정돈을 하세요. 네. 자 예를 들어 처음부터 싹둑 자르기 힘들다. 그러면 뭐 다섯 번 만날 거 두 번으로 줄이고 그러다 보면 한 번이 되는 거고 차처럼 더 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성씨도 말씀해 드릴게요. 최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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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를 들어 내 주위에 최씨성인데 또 양띠인 사람이 있어. 백발백중이에요. 무조건. 네. 무조건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도 입을 수가 있지만 네. 다른 타인들한테 망신살까지 뻗치는 형국이라 네.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 정사생 뱀띠죠. 네. 자 성씨 이시성 가지신 분 네. 주위에 살펴보셔서 이 분 또한 있으면 잠시 잠깐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떨어져 있으라는 경우가 아니라 뱀띠 정사생 이 분은 자 양력으로 4월달 5월달은 피하시는 게 낫다. 네. 저희가 사람이 살면서 똥차가 무서워 피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두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은 피한다 생각하세요. 네. 그 두 달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이제 또 인간 정리에 들어가실 분들 중에 호명할게요. 네. 자 신유생 닭띠 되시는 분들 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주위를 또 살피실 적에 나한테 지금 순간에 암만 도움이 돼도 향후에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볼 분이 있습니다. 자 나이 차이가 좀 나시긴 하는데 뭐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아니면 시댁 식구도 될 수도 있겠다. 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죠.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을 나쁜 일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경솔생 개띠예요. 네. 뭐 시댁 식구 중에 뭐 그 신우 뭐 이런 위아래 동서 뭐 이런 분들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있으면 싹 또 잘라내지 못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시댁 식구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을 섞으실 필요가 없어. 말을 섞지 마라.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전화 통화할 때 요즘 전화기 다 녹음 되긴 하죠. 그렇죠. 증거를 남겨놔야 돼. 그래야 빠져나갈 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아 어머니 글쎄 동서가 얼마나 어머니 욕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솔생 개띠 52살 분 한테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어른이니까 뭐 무턱대고 막 뭐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잘못 안 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지금 신유생 닭대분 중에 동업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이건 나이는 호명은 안 하고요. 동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리정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자 이건 뭐냐. 내가 지금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이 있어. 네. 근데 이게 지금 동업을 하시게 되면 반절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남과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운은 괜찮아. 근데 저 사람 운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막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업을 생각하시거나 향후에 네. 그리고 지금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기가 있으면 정리정돈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요건 그냥 팁이에요. 서비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리해야 될 나이가 또 하나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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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지금 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까지 감싸하고 갈 순 없어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또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동갑내기. 닭뒤 두 분이 부딪히면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 멀리하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올해는 떨어져 있는 게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사이인데 지금 한순간 보는 것보다 계속 쭉 이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똑같은 동갑내기들은 올해 사업 파트너 이것도 떨어지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부부지간에 유난히 싸움이 될 수가 있으니 서로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방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닭뒤 중에도 동갑내기분들은 올해는 쇳덩어리 갔다가 부딪히면 소리만 요란해요. 그렇죠. 손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잠깐 한 걸음씩 물러서서 지내다 보면 부부지간에도 다툼보다는 서로 이해의 시간이 더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인간 정리에 들어가셔야 될 분 또 하나 집어드릴게요. 네. 을묘생 토끼띠 되시겠어요? 토끼띠.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성향이 좀 부지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잔깨가 많아요. 또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정리정돈 들어가자면 주위에 이분들 같은 경우 오지랖이 많아서 쓸데없는 인여법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 살 애한테도 배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위치에 따라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위치에 따라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쓸데없는 인연이라는 건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희 이런 거 있죠? 아휴 오늘은 이 친구 만나야 되고 내일은 이 친구 만나야 되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선배니까 또 만나서 술 대접해야 되고 이런 건 쓸데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럴 때는 열 번 만날 거 다섯 번 반절은 줄이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오지랖 넓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도 열 번 하면 한 번은 읊어 먹어야지. 남들 밥값 계산할 때 화장실에 왔는데 왜 혼자 앉아있냐고. 밥값 계산할 때 남들 신발 끝 묶고 있어요. 그래도 토끼들이 막 달려가서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걸음 이제 좀 물러나서 나도 내 실속을 차리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네. 이게 인간 정리라는 게 말로는 쉽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가란다고 가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지랖을 좀 줄이고 본인 실속을 차리고 주위의 객 식구들보다는 내 식구를 챙겨라. 다른 때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뭐 나이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정리해야 될 나이를 따지자면 한 살 차이인데 밥 인생 범띠. 범띠. 네. 진짜 잡혀 먹어요. 지금 여태껏까진 좋았어. 흘러오는 게 어울렁 더 어울렁 좋은 사이 친구처럼 선배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오빠처럼 잘 끌고 오는 시기였지만 그동안에 저 사람 때문에 돈도 나는 벌었어 라고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여태껏 도움을 받았으면 그거 한순간에 물거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갑 인생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성씨도 이제 일러드리면 자 박씨 박씨 그리고 이제 배씨 배씨 미음 비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마씨도 있죠. 그죠 미음이면 마씨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나하나 호명을 안해드려도 미음 비읍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한테 이제 갑 인생 미음 비읍의 도움이 들어간 성씨 요런 분들은 멀리 하셔야지 된다. 여태껏 나한테 도움을 줬어도 한순간에 그게 다 공중부양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근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무작정 어떻게 밀어내요? 그건 좀 사람의 이치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저희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번엔 뭐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 돈 벌게 해 주려는 거 고마운데 차라리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돌이 있게 돌리시면 돼요. 무조건 다 밀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일단은 도움을 받지 말아라 라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에는 좀 유돌이 있게 좀 피해라. 피해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막으려면. 그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간 정리를 하셔야 될 분들 그러니까 뭐 매년마다 이건 틀려지는 거예요. 계속 고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마다. 자 경술생이면 개띠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 사기수도 들어오지. 그 다음에 문서로 인해서 문서 이동 변동을 가지시면 일단 손해를 보는 해운년이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사람 인간도 조심하라 했어. 믿을 놈 하나 없네.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인간은 정리할 적에 제일 가장 치고 드는 나쁜 나이. 자 무신생이에요. 무신생. 이 띠를 가지신 분들이랑은 좀 일적인 부분에서도 배제를 시키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 올해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근데 이제 경술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은근히 고집이 있으신 것 같으면서도 귀가 얇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이제 뭔가 내가 행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진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남 얘기 듣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남이 얘기해서 했다가 누구 원망도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고 주위에 두지 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뺏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가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다 매매 계약서 쓰려고 해. 갑자기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확 튀어나와서 자기가 딱 낚아 먹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위를 살펴서 멀리 하세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어린 분인데요. 심미생 양띠예요. 이 분들은 또 피하셔야 돼. 그러니까 각각이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려서 이 나이대는 그럼 다 피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 조심할 때는 조심할 운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다 피하시는 게 저는 좀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야 너도 나쁜 사람이니까 가! 이것보다는 그 상황을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네. 이제 양띠은 거의 이제 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띠에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게. 이제 근데 뭐 순하다 이걸 다 떠나서 나한테 나쁜 운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때는 순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제 악으로 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기억해 두셔서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네. 떨쳐버리셔야 돼. 이게 우리가 아 이거 조심한다고 조심해지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본인들 운인 것 같아요. 아. 서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는데 서쪽으로 꼭 가시는 분들 있어. 있죠. 네. 근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후회가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 정리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꼭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다만 그 해에 그 달에 나한테는 악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잠깐 떨어져 있어서 더 멀리를 보자.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인연을 끊고 영원히 보지 말자가 아니라 잠시 이 시기는 좀 서로 안 보고 피해 있거나 잠시 좀 이렇게 연락을 소소하게 하자. 쓸데없이 만나서 만남을 교류하고 동업을 해서 서로 피해 보고 이런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 탈이 안 나. 근데 붙어 있으면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부부 사이도 얘기했잖아요. 신유생 닭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보시면 아 우리 운세가 이러니까 내가 우리 신랑이 나한테 추정 뿌려도 그냥 이쁘게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네. 서로 이렇게 이미 벌써 알잖아요. 네. 기운이 안 좋은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적에는 가볍게 선생님하고 상담 좀 받아보고 네. 뭐 한시적으로 잠깐 좀 떨어져 있어도 또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손님 점사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살이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분명히. 아 저희는 부부 사이가 괜찮은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안 그래도 선생님 저 헤어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이가 좋고 안 좋고 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의 운이에요. 아. 근데 물론 그럼 이혼수 있으면 다 이혼해야 되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걸 또 막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혼 도장 찍고 그 3개월 동안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 손님 얘기하시길 네. 그런 상황에까지 계셨던 분도 다시 합쳐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녀가 있으면 가서 비디오 영상 보고 무슨 교육받는대요. 그분이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 그걸 3번인가 받아야 되는데 처음 갔다 오고 나서 확실히 이혼하려고 남편이 짐까지 싸가서 나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랬죠. 이 부분은 지금 해운년 운세가 그때가 3제였단 말이에요. 네. 이 해운년 운세가 음... 이별살 끼고 공부하니 꼈으니 떨어져서 살거나 아니면 진짜 이혼을 할 수전이다. 하지만 네. 조상에서 합이 들고 본인네들의 3제판란을 헤쳐내면 네. 분명히 이 운은 헤어지는 수는 없다. 아. 그 점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 조상 합심을 시켜라. 그러면 조상에서도 합이 들어야 인간도 살기 편하다. 저희가 이제 조상님들이 누워 계신 자리에도 편해요. 자손들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항상 조상님에 대해서 그냥 잘... 내가 어차피 살아 계셨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였고 엄마, 아버지였고 형제, 일신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이랑 똑같이 잘 아시면 돼. 네. 그러면 그 공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그렇죠. 네. 또 여기서 한번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우측 상단에 010-6376-7386 이건 선생님들이 좀 민망하셔서 잘 말씀 못하는 부분이라 저라도 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도움됐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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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